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은 저희 카페에서요. 바닥에서 14,0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가 2013년도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4,000원대이죠. 14,2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 종목을 14,0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누차 이야기하죠. 1년 동안만, 2014년도 아닙니까? 1년 동안만 열심히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몇 년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이 종목 거의 8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이 종목을 2013년도 이전에 개업을 했었으면요. 이 종목 9,0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저희 카페가 개업일이, 본격적인 개업일이 3월 2013년도이기 때문에 약 800%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정확히 꼭지 목표가를 지금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데요. 이 종목, 왜 여기에서 11,400원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반등권을 못 주고 주가가 빠지는가.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차트 교육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 종목을 바닥에서 이게 9,000원이면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잠재자산을 보고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동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뭐 하나 남을 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잠재자산이 오면 당연하게 매수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때의 대량거래가 수웃하게 터진 겁니다. 이게 9,000원대에서. 아쉽게도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업을 했기 때문에 14,200원대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매수단가를 절대 깨지 않죠.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돈이 없다라고 해서 절대 후회할 이유가 없다. 지금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직장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유튜브에다가 제가 공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 카페에는 유료 카페이지만 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마 희망을 바꾸게,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했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9,000원에 매수 들어갔으면 무조건 1000% 넘게 터진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는가. 이것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알게 되십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8만원, 9만원, 10만원에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매수를 합니까? 이거 미쳤다고 매수합니까?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봐라. 여러분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왜 9,000원에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우회해서 여기에서 누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차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약 800% 급등을 했었던 그런 대박 종목이거든요. 자, 건강공업.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서 약 900%의 수익이 나섰던 그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 보기로 해서 아마 맨 뒤에 있을 겁니다. 맨 뒤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건강공업에 대한 자료가 나오죠. 736% 수익고 급락 중에서 2016년도 8월 15일 날이니까 대충 아마 이때입니다. 바로 이 날이네요. 이 날 이 종목 끝났다. 이런 시황 분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36% 수익고 급락 중 이 종목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금강공업 잠재자산과 목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이 1000% 가까이 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저희 카페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 어느 구간인가 이게 말이 이렇게 꼬이나 지금 몇 시간째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지금 벌써 수백 종목을 거론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제 지식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명히 올바르게 쓰여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분석 시간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도 드릴 수 있고 지금 금강공업처럼 고점에 불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단 한 명이라도 저로 인해서 구제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이렇게 죽어라고 뭔 떼돈이 들어온다고 제가 이런 짓거리가 하겠습니다. 금강공업 고점에 불리신 분은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하박하박이 지금 더 강하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시험 분석해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요 매물이 첩첩이고요 회사 내용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10만원 아 뭐야 뭐 10만원 넘게 이렇게 매수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종목이다라는 거 왜 주식은 절대 그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날 8월 15일이면 대충 이날이네요 2016년도 8월 16일 요 날 요 날 제가 아까 분석시험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금강공업 2016년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이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이 지금 8월 17일이니까 바로 요 때 아닙니까 이 종목 게임 끝났다 끝났으니까 제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끌고 올라오잖아요 이때에 이때 이렇게 막 끌고 올라가면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구간이니 제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라 단기 수익에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재산 폐가망신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종목은 이미 게임 끝났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이미 제가 분석하고 추천하고 난 다음에 꼭지 목표가가 1000% 가까이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난 종목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제가 몇 년째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료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이때 당시에 분석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종목 끝났습니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에 들어와서 보시면 더 자세히 녹음이 돼 있다라는 거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금강공업 추천하고 난 다음에 주가 예측 정보가 있고요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찾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찾아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만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종목은 이미 곡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 끝났으니까 절대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 그런 분석 시험글을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항상 거론을 해드리고 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전체산을 다 탕진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을 올바르게 만나면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샀을 수 있습니다 자 금강공업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해가지고 약 800%의 수익이 났었던 500% 아니다 500탄 시리즈에 500탄 시리즈 모음집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지금 잠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 오고 있죠 자 오고 있다라고 해도 뇌물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올라만 오면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오셔가지고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전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동종목에 대한 상황 분석 자료를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도 금강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투자입니다 내 전자산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인데 이런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이런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거꾸로 교육만 받으면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다 자 건강공업처럼 이런 꿈의 대박 주식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런 꿈의 수익률 1000%가 오를 것을 제가 미리 예측을 하고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저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분 3분 2분 2분 3분 1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